행동하는 지성인, 실천하는 미래인,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기독교적 인성, 감성,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을 만듭니다 전문교육은 물론 실기중심과 현장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무항경쟁의 시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백석대학교는 직무와 어학교육에 집중해 국내는 물론 해외 취업에 대한 준비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 다양성과 균형감을 쌓아 유연한 대응력, 예리한 통찰력, 무한한 도전정신, 폭넓은 식견, 현실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을 만나는 좋은 대학교 진리, 자유,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백석대학교는 융복합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하고 다문화 환경을 이해하며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꿈을 읽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위해 전공별로 최첨단 기자재를 갖추고 다양한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양성된 백석인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상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백석인은 폭넓은 교양과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글로컬 소통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적 성기민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대학인 백석대학교는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통해 통학이 가능하며 수도권 16개 지역에서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대학 역사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백석대학교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구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젊은 대학, 뜨는 대학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기독교 대학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글로컬 소통 능력을 갖추고 성김을 실천하는 백석만의 창의융합 인재는 글로벌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꽃피우는 인재양성의 요람 꿈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